안녕하세요.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영만이 다육입니다.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30번지에요. 대품 창들을 많이 키우시는 곳이에요. 창 구경 좀 한번 해보시고요. 밭대기 방울 풍랑금이에요. 여기 밭에다 이렇게 많이 심어놓으셨어요.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. 지금은 조금씩 물 들어가고요. 5월달에 화장 예쁘다고 합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해요. 물은 잘 새주시고요. 장마 끝나고 살충제, 살균제, 지금 뿌려주는 시기입니다. 와, 이 아이 너무 예쁘죠? 몽뿌리입니다. 길이 많이 아래요, 이 아이는. 여기 물 들어가고 있어요. 여기 빨간 물 들어가고 있는데요. 가을이 오면どń쌤에 야옹을 받아 입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물 들어갑니다. 갈수는 입니다. 장리모양이 닮았어요. 장리뿡 모양 같아요. 장리뿡 모양 같아요. 와, 이쁘게 물들었네요. 이 아이는 제품입니다. 올게인 금이에요. 이 아이도 올게인 금입니다. 마티바입니다. 마티바 제품좀 보세요.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어요. 입장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예보니 금입니다. 이 아이는 몰게인 금이에요.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? 이 아이는 프리린제 올륜 금이래요. 햇빛이 많이 따가워요. 바깥에 내놓으면 환상있습니다. 한마디는 고기장이나 망사 좀 이렇게 구워주시는게 좋아요. 꽃피면 아주 긴장을 했어요. 꽃무늬가 쫄깃쫄깃하네요. 이것 좀 보세요. 이것도 금인가봐요. 노랗게 이렇게 물들었네요. 마리아 금입니다. 여기는 밭대기구요. 초라들을 이렇게 여기에서 키우시네요. 초라들이 완전 제품이에요. 이 여기입니다. 밭대기에서 자라는 초라들이에요. 제이크 스테이입니다. 메리나입니다. 빨갛게 물들었네요. 제이크 스테이입니다. 제이크 스테이입니다. 이 아이도 예쁘세요. 노란색 밤의 창. 보는 즐거움이 아주 커요. 이 아이도 금인가봐요. 너무 예쁘죠? 세상에 너무 작다. 이 아이도 천원가봐요. 이 아이도 노랗게 지금 물들었어요. 이쪽에는. 붉을 복랑 금입니다. 붉도바도 너무 예뻐요. 알사탕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안녕. 안녕.